지금 돈이 없어서 너 선생님이잖아 근데 근데 이제 제가 강남역에서 추나도 살 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샀는데 전세랑 뭐 선생님 대출 이런 게 갑자기 이자가 이자가 확 늘었구나 참 요새 한 달에 막 갑자기 예상보다 3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지금 돈이 갑자기 막 엄청 이렇게 쪼들리고 현실적으로도 뭐 에어컨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빠져나가면 벌어야 돼 벌어야 되지 알바라도 해야 되겠지 근데 투잡을 뛰고 싶은데 이제 공무원은 투잡이 또 안 돼서 그런 게 있어 편의점 알바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네요 아르바이트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되게 그거 진짜 이거 이상하다 몸 수행 겸해서 하면 좋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픔이 빠져있네 그치 그게 열등이 아픔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돈이 이렇게 갑자기 금리 뜬 게 내 탓은 아니야 금리가 떴어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버리려고 했더니 이게 공무원이라네 그래 공무원은 하지 말라네 그렇다고 공무원 관둘 수도 없고 그치 우리 그 열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 올라오는데 그 아픔 올라와 두려움으로만 자꾸 올라오고 아픔을 안 들어간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만 머리만 돌아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출판 쪽으로는 조금 이제 겸업이 돼서 친구 통해서 조금 도와주곤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이제 고정적인 게 아니라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픔 안 보려고 그러네 열등이 아픔 그게 언제 적거냐면 너 그거 청산했어? 배 속에서 엄마가 아들 원했어? 딸 원했어? 딸 원했어? 딸 원했어 근데 네가 아들이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바꿀 수 없는 내 아픔 여자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아픔 그걸 그게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어 그 아픔이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 그걸 못 해주는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가 아파요 아파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아픔이 해줄 수 없는 아픔이 열등이 아픔이 열등이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엄마 엄마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딸이 되고 싶어서 딸이 되고 싶어서 엄마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 열등이가 열hind 시간 여자가 될 수 없는 열등이 마음이 여자가 될 수 없는 열등이 마음이 엄마를 가해하는 엄마를 가해하는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느껴져서 느껴져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도와줄 수 없었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도와줄 수 없는 열등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드려워요 너무 드려워요 이 열등이를 아픈 열등이를 나라고 인정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징덩어리가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아파요 열등이가 두려워요 가해할 수 밖에 없는 열등이가 두려워요 다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해할 수 밖에 없는 아프게 할 수 밖에 없는 열등이가 두려워요 열등이가 두려워요 열등이가 두려워요 열등이가 두렵다고 두려움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고집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부리고 살았습니다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날마다 열등이로 열등이로 남을 아프게 하여 나를 아프게 하여 나를 아프게 하여 나를 아프게 하여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열등이가 아파요 내 열등이가 아파요 내 열등이가 두려워요 그 열등이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열등이 아프고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합니다 열등이가 나라고 아파도 안하고 아파도 안하고 인정합니다 열등이라 아파요 열등이라 아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엄마 당신에게 딸을 해줄 수 없나 열등이라 아파요 열등이라 아파요 당신의 아픔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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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아프게 한 당신이 아프게 한 가해자래 내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것이 내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떠는 열정이의 두려움이 바로납니다 바로납니다 열정이의 두려움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엄마가 딸을 원했어요. 근데 아들이라 그걸 못 해줘서 해주고 싶어서 너무 애기가. 못 해줘서 아파요. 그래서 그 열등이가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딸로 태어나면. 자기가 딸이 못 되고 아들한테 엄마가 맨날 네가 딸이 없으면 할 때마다 가해자를 봐. 엄마의 아픔 속에서 가해자라고 나쁘다고 너무 아파요.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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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열등이를. 내 열등이 없는 것이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멀발떠는 두려움이. 멀발떠는 두려움이. 내 열등이가. 그 두려움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살기로 살았습니다. 살기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열등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의 두려움이 납니다. 열등이의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아프다고. 두려움이 아프다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센 척하며. 센 척하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고집으로 산. 고집으로 산. 가해자의 살기가 납니다. 가해자의 살기가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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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에 살기로. 짐승에 살기로. 영채님의 소중한 아들이예요. 영채님의 소중한 아들이예요. 호를 버렸습니다. 호를 버렸습니다. 여자도 될 수 없었던 놈이라고. 여자도 될 수 없었던 놈이라고. 거배질에 벌벌 떠는 놈이라고. 거배질에 벌벌 떠는 놈이라고. 열등이라고 수치주면서. 열등이라고 수치주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호를 버렸습니다. 아픈 호를 버렸습니다. 내가 호를 버릴 때마다. 내가 호를 버릴 때마다. 날마다 영채님이 울었는데. 날마다 영채님이 울었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짓밟고. 짐승처럼. 짐승처럼. 마음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 인정하지 않고. 아픔 인정하지 않고.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수치주며. 집착으로 산. 몸뚱이로 산. 몸뚱이로 산. 짐승의 고집이 납니다. 짐승의 고집이 납니다. 얼마나 땡땡한 게 고집부련지. 안 놔 얘가. 고집이. 놔 가. 놔. 두려워도 놓으면 편해져.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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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호를 버려서. 호를 버려서. 내 남자인 호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수치 준 것은 참회합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는 아들인 너는 열등이라고 필요없다고 쓸모없다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수치 줘서 이렇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참회합니다. 아파요. 아파요. 더 크게.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열등이라고. 열등이라고.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아파요. 내 남자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너 같은 새끼는 죽어버리라고. 열등하다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놈이라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놈이라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놈이라고. 수치 주고. 가해한 것을. 가해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너 이게 느껴져? 아. 뭐야. 아. 이 에너지. 이건 남들이 없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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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낙태했어. 아. 엄마 낙태했어. 아. 아. 유산 한 번 했다고 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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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데. 널 죽여버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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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너도 죽이고 엄마도 죽일 거야. 내가 아픈만큼 아퍼봐. 죽였어. 아이고, 잔인하네. 아이고, 잔인하네. 아가, 아가. 너 너를 되게 죽이고 싶지, 평소에? 이상하게 죽이고 싶지? 그냥 무조건 죽이고 싶지. 아무 이유 없이. 열등이 뭐 올라오고 이런 거 편은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애들은. 네 몸을 장악하려고 그래. 애기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죽고 싶었어. 살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얘가 올라온 거야. 얘, 얘. 이게. 이 에너지. 얘가 올라오면 그게 얘야. 막태한 애. 걔가 원한을 맺고 죽었어. 엄마. 엄마가 자기 죽였으니까. 엄마 죽이고 싶고, 너 죽이고 싶고, 네 몸 뺏고 싶고 그래. 너 이상했을 텐데, 네 의식이. 네. 이 정도면. 어떤 게 제일 이상했어? 내가 뭘 해도. 그냥 수치만 주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핏줄은 잔인성의 살기 마음이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낙태야도 죽임 당했는데도 엄마 사랑해요. 잘 살아. 뭐 이런 낙태야도 있지만 잔인성의 살기가 큰 성씨들은 죽임 당하면 어떻냐면 널 죽이겠어. 그리고 몸을 빼앗고 싶어. 그래. 근데 경주희 씨랑 남영웅 씨는 다 잔인성의 살기야. 주관념이. 알겠어? 어. 요거 청산하고. 청 안 되면 뭐 집 일에도 옮겨야지 뭐. 그래갖고 일단 목숨만 살아 있으면 이거 수행을 해야 돼. 니가 이 지경으로 너 어떻게 살았어? 자살 안 하고. 아. 아까 이렇게 헬 엄마가 이렇게 밟은데 그거 에너지 느껴지. 똥글똥글한 에너지. 그거는 니가 만든 빙의 에너지야. 그거가 이렇게 나가는 거 느껴져? 거기서 아픔으로 해서 에너지 나가는 거 느껴져? 어디로 나가? 100회로 나가지? 뒷골 터질 것 같아. 뒷골 터질 것 같아. 수치로 나가. 대박이야 진짜.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게 침으로도 안 되고 되게 독해서. 헬로우마 세션을 많이 받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이거 이거 아픔 느끼고 지금 열어놨으니까 영체패치 붙이고 호 계속 들으면서. 아픔 느끼고 하면서. 수행을 해야 돼. 정 안 되면 집이라도 작은데로 옮기고. 아니면 엄마 집에 들어가든 합가를 하든 해서. 다 갚아버리고. 수행을 안 하면. 얘가 노리는 건 너. 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이 빙의가 딱 장악해보면. 왜 가끔 보면. 자식이 엄마 죽이는 경우 있죠. 엄마가 자식이 죽이는 거. 미쳤겠어? 그거 엄마로 보이는데 죽였겠어? 이렇게 빙의가 장악당하면. 나중에 다 먹어버리면. 내 눈깔이 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너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확 올라오면. 일반인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엄마 아들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빙의 마음이 확 올라오면. 그냥 칼로 쑤시고 막 이러는 거야. 엄마들도 가끔. 남자를 미워하는 그 빙의가 장악하면. 아들이 아들로 안 보여. 남자로 보여. 그럼 싹 올라오면. 미쳐갖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이거 처리해야 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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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